와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방송에서 무슨 내가 10년 동안 야동을 3일 빼고 다 봤다고 해서 카메라만 돌면 떨려 일간 스포츠에서 기사 났어 아 나 오늘 아침에 오는데 뭐? 10년 동안 야동을 3일 빼고 다 봐? 파큐리스에서 그걸 한 거야 멘트를 일간 스포츠에서 주목받고 형 팔아야 내가 나오지 그걸 말 안 되는 소리네 네이버 정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년 동안 3일만 빼놓고 야동을 안 본 게 아니고 솔직하게 10년 동안 몇 번 정도 본 것 같다 개그맨 망해? 회사 망해? 솔직하게 얘기해 매니저 나 지금 나 진짜 가야 돼 아 진짜 가셔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거 얘기하고 솔직하게 10년 동안 내가 3일 빼고 다 갔다 하는 건 뻥이고 뻥이죠 약간 과장됐고 솔직히 10년 동안 계속 봤어요 왜 3일을 했어요 왜 뺐어요 저 외국에 있는데 네 야동이라도 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나는 형 집에 놀러 갔는데 형 컴퓨터에 리쌍이 있더라고요 오 리쌍 리쌍 예 하지마 진짜 알겠어요 그래